안녕하세요 저는 따릉이에요 누구나 원할 때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따릉이의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저와 함께라면 교통비 절약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의 명소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하루 평균 3만 번이나 따릉이를 찾는 이유는 바로 그 매력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여보세요 저 따릉이 관리하시는데 맞죠? 저 지금 따릉이가 고장이 나와서 체인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곳은 따릉이 콜센터예요 회원가입 문의나 분실, 수리 접수까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죠 마침 인근에 저희 현장 직원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자전거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했네요 이곳은 자전거 수리나 정기점검으로 제가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점검이 끝난 후에 분배원분들은 대여수의 따릉이 비율을 항상 70%대로 유지하려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죠 이번에는 또 누구와 어떤 풍경을 함께하게 될까요?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따릉이와 함께 어떠세요?